안녕하세요 콕콕 배드민턴의 짱꼬치입니다 저희 콕콕 배드민턴이 드디어 구독자 1만 명이 넘어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어떤 상품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켓부터 알아볼까요? YDSPORTS에서 저희 콕콕 배드민턴에게 라켓 두 자루를 지원해주셨고요 우선 첫번째 라이칸이라는 라켓과 두번째로 헥사라이트라는 라켓 이렇게 두가지 YDSPORTS에서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라켓은 인천에 있는 SGS 스포츠라는 배드민턴 용품점에서 지원해주셨고요 덧롬 라켓에 그라빗동 스페셜 W8.0이라는 라켓을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켓은 제가 직접 구입한 요넥스 아스트로크스 99번이고 SGS 스포츠에서 제가 제일 비싸고 제일 신상으로 달라고 했는데 이 라켓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켓도 추첨에 들어갈 네번째 라켓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빅터 라켓이고 빅터 인천 중구점에서 구입한 Z 스피드 S11번 지금 빅터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사용하는 라켓으로 알고 있고요 인기가 많은 라켓으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 라켓은 이렇게 다섯자루 그리고 이번에도 YDSPORTS에서 가방을 세 개 지원해주셨는데요 첫번째로는 그린 색상의 기본 사각가방 두번째는 이렇게 골드 색상 기본 사각가방 세번째는 약간 수납공간이 넓게 나온 사각가방인데 다크 자이언트라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방 추첨에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 키몬이라는 브랜드에서 또 다른 제품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이렇게 양말 일곱개가 한 세트로 한분께 추첨이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립 12개가 들어있는 그립 세트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종아리 슬리브를 이 두개가 각각 한분씩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코코 배드민턴 이벤트에는 이렇게 12개의 상품으로 이벤트 추첨이 될 거고요 그럼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항상 최신 알림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자 두번째로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댓글란에 코코 배드민턴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하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하신 점을 달아주시고 참여 완료라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되는데요 자 댓글은 꼭 한번만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저희 코코 배드민턴 이벤트 날짜는 지금 오늘 날짜인 11월 6일 화요일부터 일주일 뒤인 11월 13일 화요일 11시 59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해당이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이벤트 추첨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벤트 추첨 날짜는 다시 이벤트 참여가 끝난 이후에 영상으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하기를 누르시고 알림을 받아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행운을 빌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